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주석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영구인이 명품백을 선불로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방금 끄시라고 왜 켜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주석 지금 온라인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켜놓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고 이 지역에서 온라인 집회하고 내 맘이야 경고했잖아요 니가 언제 너 왜 자꾸 반말해 너 나 언제 봤다고 너 몇 살이야 제가 언제 반말했어요 너 반말 계속 찍찍 찍잖아 매우 불쾌하고 나도 불쾌해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모욕을 하시네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석 모욕을 하시네요 여기 방송에 다 나와 내가 언제 요구를 했는데 아니 저한테 반말하신다고 막말 하시네요 니가 반말했잖아 네? 네? 니라고 막 모욕을 하시고 그럼 너지 그럼 누구야 어이구 경찰관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안 하냐 어이구 이래야 돼요? 너무 불쾌하고 나도 불쾌해 모욕적이시네요 매우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리 가세요 어 니가 저리 가 그럼 니라고 그러지 누구라고 그래요 어이 경찰관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떡해요 이럴까요? 어 이거 건들지 마세요 카메라 건들지 마세요 카메라 건들지 마세요 아 나오세요 여기 위험해 나오세요 저 지금 집회하고 있어요 견인하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집회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왔어요 이거 집회하고 있는데 왜 견인을 합니까? 그 하하 남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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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